AI 담고 비즈니스 게임 체인저로 진화하는 보안 솔루션 최근 몇 년간 영상보안 산업의 주요 화두였던 보안 카메라와 AI의 통합 2024년에는 사후 대응과 사전 감지를 넘어 사건 사고의 추이 분석, 미래 예측 등을 위한 데이터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수준의 AI 구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와 AI에 기반한 예측 분석은 여러 위협과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수많은 잠재적 결과와 영향에 대한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가시성을 제공한다 더 빨라지는 클라우드 전환 시계추 고금리 상황과 높아진 초기 투자 비용은 클라우드 기반 영상보안 서비스에 대한 니즈를 높인다 불확실성이 짙어진 오늘날 여러 위험 요소를 갖게 되는 선투자 방식 이러한 이유로 많은 조직이 대규모의 초기 투자를 선택하는 대신 연간 월간 구독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비용 효율을 높이고 있다 이 밖에도 원격관리 니즈 증대와 통합 가능한 이기종 클라우드 솔루션의 다양화가 클라우드의 또 다른 성장 요소가 되고 있다 한 대의 카메라에 모든 것을 담아라 데이터 관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실시간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엣지 AI 카메라 엣지 AI 카메라는 보안 카메라, 영상 저장 및 AI 분석을 위한 서버 등 별도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신 엣지 디바이스 하나로 영상 촬영, 저장, 분석, 클라우드 연결 등 모든 것이 가능하다 조직은 엣지 AI 카메라를 통해 관련 투자 및 운영 비용 절감과 데이터 처리 및 관리 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다 더 똑똑한 기술과 빈틈없는 보안으로 지속가능하게 발전 에너지 소비 증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커진 만큼 카메라 운영과 데이터 분석에 드는 에너지를 줄이는 친환경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저조도 기술, 이벤트 기반 분석 기술, 엣지 AI 카메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경계를 넘나드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빈틈없는 보안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국내외의 많은 보안 기업들은 글로벌 공신기관의 보안 인증 획득 등을 통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잊지 않았어요 이제 충격비가 되기 때문에